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살다 가는 건데 참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참 무지한지 그리고 욕심 앞에 그렇게 그냥 약한지 참 이런 범죄자들을 나무라면서 동시에 도대체 인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바보스러운 면이 있는가 여러분 이번에 강남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크지 않는 나라에서 도치에 cctv가 깔려 있는 상황이고 소위 그 수사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한국의 수사 능력이 뛰어난 편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금세 밝혀지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이번에 사주를 한 부부 40대인데 그분들도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했으면은 아이들이 있을 건데 부부가 지금 다 이제 구속될 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을 줬고 그 사업을 기획한 양반이 이 양반이지 않습니까 이경우씨 36세거든요 그런 사건을 어떻게 기획하냐 이 이야기죠 사람을 이런 납치해 가지고 코인을 빼앗고 이걸 어떻게 사업 제안을 하냐 이 이야기 그 사업 제안을 받은 40대 부부가 제정신이 있냐 이 이야기죠 그 사업을 사주하고 자금을 공유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 이야기죠 사건 발생하고 하루나 이틀 정도 되면 다 잡힐 수 있는 그런 사건의 연료가 되어 가지고 자기 인생과 여러분 전부를 다 그렇게 시궁창이 아니고 완전히 쓰레기통에 여러분들 집어넣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참 너무나 제가 딱해 가지고 사건 일어나고 며칠 만에 다 여러분들 밝혀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대부분 신문들의 톱뉴스인데 납치를 제안했고 재력과 부부가 번행 자금을 7천만 원을 제공했고 먼저 제안한 사람은 이 젊은 분 이경우씨 36세가 프로젝트를 제안한 거죠 이거를 여러분도 보고받고 여러분들 그걸 수락하고 돈을 제공한 사람들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다 자기들이 다 감옥에 가서 여러분들 뭐죠 엄청나게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될 걸 알 건데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참 이해가 안 되고 인간이란 것이 참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무모할 수 있는지 여기 보시게 되면 배후로 의심받는 남편인 유씨 유씨의 아내인 황씨 부부는 모두 경찰에 체포돼서 살인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 남편 유씨는 구속수사 중이고 아내 황씨도 구속영장이 신청돼 신변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가정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지 않습니까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애들은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이런 사건이 어떻게 안 밝혀지겠습니까 36세인 이번 사건을 주도한 이경우씨에게 범행에 이용된 마취제를 제공했다는 유혹을 받는 그의 아내가 아마 간호사분이십니다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현재까지 이 부부는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황씨 구속여부 아내의 구속여부가 결정되면 이들 부부의 신상공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단하죠 이런 사건을 직접 우리가 연결될 수는 없겠지만 정확하게 지적했지 않습니까 동아일부에 난 기사를 보고 한 무라는 분이 도대체 머리가 어떻게 된 사람들입니까 한국에서 이런 사건이 어떻게 완전 범죄가 되리라 생각했습니까 이거거든요 의사결정을 참 잘못하게 되면 그냥 신실을 완전히 종치지 않습니까 오늘 그 해림천 대학교까지 졸업한 청년들이 돈 4천만 원을 받고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뭘 배우고 자랐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돌아가신 시터 드르크 교수 경영학 대부가 하신 말씀 가운데 인상적인 대목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간은 절대로 악과 타협에서는 안 된다 그 악은 악의 조건이지 인간의 조건은 아니다 인간이 악과 여러분들 손을 잡는 순간 그 인간은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관계없이 악의 도구가 되고 악의 수단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참 비참한 일입니까 이 교훈은 이번 강남 사건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주던 메시지가 아주 강합니다 우리는 어떤 여러분들 조건으로든 악과 타협해서 안 되고 악과 손을 잡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악의 조건이지 인간의 조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악과 타협하고 손을 잡는 순간 그 인간은 그가 얼마나 학식이 유식하든 그가 얼마나 머리가 출중하든 그가 여름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유복하게 성장했던 관계없이 그 인간은 그냥 악의 철저한 도구이자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절대 악과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딱 이번 한 번만 손을 대고 다음에 여러분들 손을 털겠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딱 한 번이 뭡니까 인생 전부를 다 엎어버릴 수 있는 것이 그게 범죄라는 거지 않습니까 인생 전부를 다 엎어버릴 수 있는 것이